경기 시작합니다! 예! 자, 바로 가나요? 바로 가나요, 이현이! 코너, 코너! 바로 코너킥입니다! 코너, 코너, 코너! 그렇죠! 전달, 전달! 이현이! 자, 전미라 따라갑니다! 성큼성큼! 그렇지, 이현아! 미라스야, 미라스야! 그렇지, 이현아! 미라스야, 미라스야! 거덕이야, 거덕! 거덕, 거덕! 거덕이야, 거덕! 거덕, 거덕! 오, 골문을 비우고 나왔었는데 위험했습니다. 골문을 비우고 나온다는 걸 확실히 처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뭐, 뭐, 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김수현 선수의 킥인입니다. 심판 있는 데까지 가, 심판 있는 데까지! 희정, 희정! 옆으로!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자, 수현아! 미라, 미라! 경희, 경희, 스톱! 경희! 스톱! 자, 전미라가 최전방, 그리고 광민정 올라오고. 경희야! 가자, 가자, 가자! 자, 경희 나가! 경희 나가! 경희! 허경희! 허경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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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희! 경희! 쇼트! 허경희! 허경희!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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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 가, 가! 으아! 하! 야! 기적 장신 킥인! 자 올렸어요. 황희정 통해나. 앞으로 해 앞으로 앞으로. 황민정 부척 장신의 볼입니다. 자 얼굴 부딪혔죠. 황희정 선수 괜찮을까요? 둘이 부딪혔어 둘이 부딪혔어. 머리 머리 부딪혔어. 부딪혔어. 아이스야. 황희정 선수 눈밑이 많이 부었어요. 괜찮을까요? 둘이 부딪혔어 둘이 부딪혔어. 돌아서. 이현이 때려. 붙어. 잘 안 봐. 자학영이. 앞으로 패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패스 앞으로 앞으로. 침착해. 송혜나. 자 차선인에게 차선인. 잡아 잡아 등장. 광민정의 수리였습니다. 이희형 수리. 동진 상태. 좋아요. 광민정. 자신의 좋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이게 국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국가 패밀리의 킥 1입니다. 현이 현이. 자 앞쪽으로 연결. 광민정. 허경희. 광민정. 허경희. 자 오. 자 오. 침착하게. 차선인. 걷어내는 김수현. 송혜나. 이현이에게. 자 이현이에게. 어 2대2에요. 어 이현이 돌아섭니다. 어 이현이 돌아섭니다. 그렇지. 어 이현이 돌아섭니다. 어 이현이 돌아섭니다. 어 이현이 돌아섭니다 어 이현이 돌아섭니다. 어. 아 이현이 돌아섭니다. 아 어 이현이. 야근치. 내려와 내려와. 하 truth 해 허경이. 안 돼 지금 안 돼. 우와 야근치 좋아요. 다음꺼 다음 Norm아. 허경희, 뺏기나요?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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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니다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박민정, 박민정, 박민정 걷어냅니다 국대 패밀리의 킥인입니다 이현이 달려갑니다, 양은지 양은지 좋아요, 양은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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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양은지 킥퍼 좋네요, 킥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요 김수현 넘겨주고 됐다 넘겨주고, 박민아 바로 넘겨주고, 박민아 송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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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날리면서 순간적으로 헌신적인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김수현 선수의 코너킥 민정아, 여기 있어, 바짝 있어 수강 아, 이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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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 반대. 이현이, 이현이. 야윤 씨. 슈퍼 세이브입니다. 퀵 1입니다. 허경희 선수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차수민 선수가 빠지고 터미네이터 대신에 터미네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국대 패밀리의 퀵 1. 우선 부자, 우선 부자. 밀어 밀어. 흔들아. 훌들아. 훌들아. 슈퍼 떨어졌어. 이현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퀵 1. 퀵 1, 퀵 1, 퀵 1. 어, 저 끌었어. 이현이. 하다. 이현이. 이현이 가요. 채소니 쇼쓰. 아니죠. 둘 다 닫으고 있어. 자. 간다. 뺏기면 안 돼. 방희정. 어 이현이. 어 이현이. 어 이현이 몸싸움. 이현이 갑니다. 상희정 몸싸움. 자 차선희. 아 끊었어요. 아 끊었어요. 마지막 순간 잘 잘랐습니다. 걷어내는 전미라. 자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자 걷어 그냥 걷어. 자 허경이 허경이. 어 내보냈어요. 소빈 빨리 소빈 빨리.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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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아. 오케이 형이 스톱. 형이. 자 이현이 또 잘랐습니다. 허경이 따라가고요. 허경이. 자 이희영. 아 이희영. 아 이희영. 이희영 이희영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압박 당했어요. 아 이희영. 딴성. 진짜. 아 이희영. arre can. 와 부 cosine로. 아 아 감사합니다. 아leistоп으로. 아깝습니다. 페인팅이었나요? 첫 번째 수순. 페인팅이었나요? 괜찮아 괜찮아. 아 김수현 선수의 킥인. 뒤에 형رة stalk이야. 와 좋습니다. 아 이거 없어요. 아 힘들어. 할게 할게. 앞으로 앞으로. 자, 차서린, 훌러나온 공 김수현! 훌러나온 공 김수현! 오, 왼발. 역시. 빨리 던져, 빨리. 자, 바로 던졌습니다. 넘어, 넘었다, 넘었다. 다섯 명쪽이에요. 자, 김수현, 헤덕. 자, 김수현, 헤덕. 오, 좋아요. 미라, 가야 돼. 전 미라. 형이, 가다! 아, 허경희. 이현이! 어! 이현이에게. 아, 패스. 미아! 야, 진짜 패스해, 너. 아, 골다른 거 보세요. 오, 허경희 선수 좋아요, 뭐. 자, 김수현 선수의 킥인. 자, 황희정. 아, 손들어! 아,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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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황희정 선수 핸드볼입니다. 아, 손들어! 손이 자기도 모르게. 핸들, 여기 핸들. 자, 전반전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린아, 준비해! 골키퍼 앞에, 서린! 차서린 선수는 골키퍼와 김수현 선수를 방해하러 들어가 있습니다. 수비벽을 세웠습니다. 이현이가 준비하는 프리킥! 이현이! 프리킥! 프리킥! 오! 벗어납니다. 리킥! 오! 벗어납니다. 예! 혜정! 공을 봐! 어, 이현이! 이현이가 가르쳤습니다. 뛰었나, 뛰었나! 자, 황희정. 빵, 빵! 잘 빠릅니다. 오, 됐다! 가자고! 이현이! 아, 김수현! 야, 김수현이도 대단하네요. 아, 국대 패밋이 최후의 방패, 김수현입니다. 이현이가 준비하는 킥인입니다. 골 떼는 이현이! 예! 골 떼라! 이겼습니다! 오, 양은지. 아, 좋아요, 양은지 선수. 공에나가 준비하는 킥인.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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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희정, 희정! 강, 가! 강의정! 슛! 아, 강의정 급했어요. 아, 좀 아까웠습니다, 이번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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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차! 아, 차! 차, 차! 자, 전미라 또 한 번 잘랐습니다. 슛! 아, 경기가 이대로. 아! 자, 후반전 시작됩니다. 네. 전미라. 잘 들어가, 잘 들어가! 어, 저 파울이잖아. 잠깐만, 넘어갔어요. 희정아. 희정아, 희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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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희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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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황희정. 아, 역시 육상부 출신이에요. 빛의 속도로 가네요. 희정아. 김수연의 킥인. 꼴, 꼴 쪽으로, 꼴 쪽으로 차. 언니 꼴 쪽으로 차. 자! 잡아, 잡아! 오! 오! 아이린. 올라가, 올라가! 자, 아이린. 좀 길었습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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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허벅지로 살려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 좋아요. 와 대단해요 진짜. 안 나갔어. 아 적극적인 몸싸움을 해준 김수현과 이현이 오늘 많이 싸우고 있네요. 아 죽겠다. 양은지 선수가 굴려주고 전미라. 바로 압박에 놓였습니다. 오 전미라! 오 전미라! 오 전미라 언니! 오 전미라! 3명을 집계속합니다. 오 대단해요. 이야 전미라 선수. 선수가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미라 쪽. 김수현이 올려 돌려받았습니다. 전미라. 허경이. 아 이 몸싸움이. 아 전미라 좋아요. 예. 이야 정말 좋네. 자 이현이 올렸어요. 오 김수현의 덕. 이야 김수현이 대단하네요. 이현이의 킥인. 가운디에. 해당! 해당! 아 손자요! 아 손자요! 아 양은지. 아 손자요! 아 양은지. 아이린 바로 던졌습니다. 자 이현이 위험합니다. 이현이와 김수현. 김수현. 이현이 제꼈어요. 이현이 슛! 이현이 슛! 막혔습니다. 한 번 한 번. 막혔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선인! 차선인! 아! 차선인! 차선인! 벗어납니다. 아 오른발에 빗맞고 왼발에. 아 정말. 이야 양발 슈팅을 한 번 해봤는데 차선인. 어 이현이. 여기야. 앞에 앞에 앞에. 굿굿굿. 단박때 늦었습니다만 이현이가 살려내고 진정선. 현현이! 현현이! 이현이! 자 따라 붙는 김수현. 아 역시. 지켜냅니다. 철벽이에요 철벽. 어! 아! 걷어냅니다 양은지. 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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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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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안 나갔어요. 어 봐야 됩니다. 어 양은지. 미랄 미랄 미랄. 어 이거. 자 전 미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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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 성인아 성인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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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다 거다 그렇지. 해당해 잘 꺼놨어 잘 꺼놨어. 상태를 좀 보기 위해서 교체를 준비합니다. 아 지금 양은지 선수가 다리를 좀 절뚜기는 거 보니까. 아까 무릎을 꿇으면서 지금 킥을 몇 개 막았었었거든요. 핵심 전력인 김수현 선수가 골문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모두 뛰어야 됩니다 그냥. 교체도 불가능하고요 이제. 민정 어디가 들어가야지. 이 형은 좀 젖어있고. 국대 패밀리의 킥인. 자 자 자. 살려 차 이거. 너무 세게 차면 안 돼. 그냥. 서림 보고 차. 서림. 서림 머리. 됐다. 올렸어요. 자 황경일. 자 황경일. 올렸어요. 자 황경일. 오 막혔습니다. 바디 쉬시거든요. 이야 황경일. 멀티골의 기회였어요. 야 이래. 자 자 자. 살려 차 이거. 너무 세게 차면 안 돼. 그냥. 서림 보고 차. 서림. 서림 머리. 됐다. 올렸어요. 자 황경일. 자 황경일. 올렸어요. 자 황경일. 오 막혔습니다. 바디 쉬시거든요. 야 황경일 멀티골의 기회였어요. 와. 야 이래.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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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던져 던져 던져. 자 황경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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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 어. 어. 자책 골 기록 할 뻔했어요. 험경이. 벗어낸다는 게. 오. 아. 대단해요. 안 들어왔잖아. 오 이씨. 야. 어. 아 전민아. 오. 어. 어. 아 전민아. 어 전민아. 어. 광민정! 광민정! 박수, 박수, 박수! 플레이 넘어섰습니다. 전민아가 머리로 떨고 지금 광민정이 가이렉트 슛. 아, 좋았는데요. 제대로 마운트 쓰면요. 구석으로 잘 찾는데 벗어납니다. 희영아, 자선인. 구척 당신의 킥인. 자, 송혜나가 짧았어요. 공장, 공장, 공장. 성경희, 수경희. 오, 차선인! 김수현 내보냅니다. 자, 맏언니 김수현 선수. 또 주장 전미라 선수 맹활약하고 있는 굿대 패밀리. 다시 한 번 킥인 상황. 자, 이현이가 준비하는 킥인입니다. 자, 이현이. 자, 이현이. 자, 이현이. 자, 이현이. 아, 슛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자, 김수현. 바로 던질 채비. 굴렸습니다. 광민정의 길. 압박하는 허경희. 이형, 이형. 이형 뺏기고 말았습니다. 올라가는 차선인. 오, 애웠어요, 애웠어요. 슛. 오, 애웠어요, 애웠어요. 슛. 오, 애웠어요. 슛. 오, 애웠어요. 재임. 오, 이게 안sel록해요. 오늘 차선인. 추측으로. 어? 어, 광희정 말했고요, 이현이. 오, 입니다. 와아아아! 오, 와. 온아! 맛있다. 와. 깨어져, 애어져 끝까지. 민정아! 광희정 말았고요, 이현이. 이 형, 이현. 와!!! 이anno!!! 이게 뭐죠? 야 이게 뭐죠? 아이린! 야 이게 직접이에요 직접. 바로 골문에 꽂아 놓을 수 있습니다. 올렸어요! 아! 걸립니다. 자 차선인! 자 차선인! 차버려! 차선인! 다시 한번 국대 패밀리.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현이 굴려주고 허격이! 송혜랑! 오! 송혜랑! 오! 황이종 빨라요 황이종 빨라요 황이종 빨라요. 빨리 잡아! 걷어내! 자 들어가야 됩니다. 황이종 빨라요 황이종 빨라요. 경기 종료됩니다. 경기 종료. 자 두번째 슈퍼리그에서 구척장신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국대 패밀리의 리벤지 매치를 성공시킵니다. 네. 극대 패밀리 혜역 강ifen 혜역 bre gate